안녕하세요. 머니엘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려고 지방 1억 미만 아파트에 갭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갭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 거의 무갭 투자라고 봐도 무방한 경우가 많은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원아파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1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갭 투자가 195건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 투자였는데요. 성원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이고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성원아파트는요. 1994년에 중공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42개동에 6252가구, 초대용 단지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러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잘 갇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최근에 100% 가깝게 육박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부 거래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이 매매값을 뛰어 넘는 그런 가격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니까 105동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에 매매가격이 3억 2천만원 6층이 되겠는데요.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지난 10일이 되겠는데요. 3억 3천만원으로 거래가 체결이 되었는데 이게 매매가격이 아니라 전세가격이라는 게 눈에 띄죠.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가 다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 중소도시 노후 아파트에 이렇게 갭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도 그렇고 강수지 기자님 기사 내용들을 보고 업계 얘기를 전체로 들어보니까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미기준점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라는 그런 분석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법 개정이 되는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1에서 3%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투자심리나 최근 유동자금이나 또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다양한 투자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창원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의 대단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몰려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 안에서도 적정한 투자라고 보면 괜찮겠지만 상당 부분 이런 무게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투기에 가까운 투자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용 49에서 167제곱미터로 구성된 성원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요. 49제곱미터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9제곱미터만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역시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월 최고 시거래가가 1억 1,900만원이었는데 지난 14일에는 1억 7,900만원의 매매 계약이 됐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최근 들어서 취득세법을 악용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이 취득세법 악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4월 7일 본격 활동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은 비규제 지역 지방도시에서 외지인의 세금 회피 목적,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런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돼서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가 좀 어땠나요? 네, 저도 이 결과하고 강수지 기자님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요. 거래를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지역에 2만 5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된 분석 기록인데요. 외지인, 그러니까 외지인이 최근 6개월에 3회 이상 주택 거래를 한 수가 794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주택 매수가 14건 이상으로 거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래 내용 1,228건을 확인해서 조사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거래 신고할 때 다양한 증빈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증빈 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8건이 되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심되는 게 162건 그러니까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일 법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다운 계약서로 이용을 한 그런 매입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가의 주택들을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임대 개발업을 하는 A버빈 같은 경우도 다운 거래로 실거래 신고를 해서 여러 채를 매입을 했지만 허위 신고 과정에 있어서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안양에서는 안양에 거주하시는 B 모 씨가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최근에 무게 투자가 성행하는 그런 지역인데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6채를 매입을 한 다음에 이 과정 안에서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2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명의는 법인 명의인데 본인이 실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명의 신탁 여부 등으로 불법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최근 아무리 이렇게 무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조사가 강화가 됐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득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악용하는 사례 말고도 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이처럼 투자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우려되는 점이나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법에 개정된다고 해서 취득세라는 그 내용만 계속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득세하고 다르게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아파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 유의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6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해가 종료가 된 이후에는 단기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80%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조금 아끼시려다가 양도세나 종부세 심한 말로 포탄 맞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셋값하고 매매가격이 차이가 작을 경우 또 집값이 하락이 되는 그런 시기 이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또 특정 지역에는 지역의 경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전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작은 자금 안에서도 실수가 발생한다면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념을 하시고 투기에 가까운 그런 거 말고 좀 건전한 투자 방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수진 기자님이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면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갭투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취득세 조금 아끼려다 양도세, 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아서 집값 하락기에는 역전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에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하십시오 시쳐 albo 고맙습니다. Это 가족 및 도한민 clause 사which 관 비effect iantly 하 oblEM nach Disney 감사합니다.